채용씨, 계시죠? 말이라도 해봐요. 날씨였습니다. 이 눈은 틀렸다, 없어. 아우오오오오오. 봤더니 지환씨인 거예요. 아아, That's why, 지환씨가 웃기네. 아 진짜 표정이, 진짜 표정이. 에이. 자아. 에이 아이아이 에이 하하하 너무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that it's going to be a full album maybe promise 9 members are working really hard for that so i'm going to be tried and be patient by the way you found over on patia my reaction to weekly idol for the status way era for promise 9 i did also like hit village for the status way era i did the act and star i think for midnight guest era i have been doing a lot of promise 9 content over there so i appreciate if you guys can support me over there but now let's check out from promise 9 channel 9 episode 5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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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거 진짜 털덩되는 거ramble 오우 내 난 아직 ramr 항상 멀orden 이 상태ич provided 먹는 straightforward K-POP 무대가 barriers כי 항상 멀든 predominacy 소応 온라인 멤ultū MV الن Psalm 1차트 할 수 있는 좋은 팁 9x1, okay, 9x1 9 잘 부려서 9x1에 9x1에서까지 factions 아이씨쪽을 한다고? 2 구이로 2x2 쟤나서 프리끼리 와아! 오! 오! 아싸! 그럼 다 빠지면 밥만 먹는거에요? 이거 뭐에요? 소금소금! 아 망했어 이거 없으면 아 소금 없으면 안돼 소금 없으면 안돼 뭐 할지 나눠볼까? 아 근데 안돼 연습시간은 2분 밖에 안하실대 그럼 결정하고 연습시간을 받는거 아니야? 그게 나아 뭐가 제일 어려운거였어요 난이도가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으세요 너가 없어졌어 그러면 하고싶은 거대로 가볼까? 가보자 지금 나 물처럼 물에 콕디르크 내가 그럼 둘이 해라 한 번만 더 던져라 나는 위로 던졌잖아 내가 처음 촬영을 하고 어디서 해요? 잠만 연습시간 받은 거야? 잠만 나경이 저거 안될 것 같아 너 몸을 던져 아까 하는 거 못 봤어? 해봐! 이런 식으로 왜 이래? besties having the best dimor 여기 밖에 없잖아 여기 가만히 있겠다 다시 해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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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습하지 않아 아무리 언니 미안해 왜 이렇게 잘해 언니 미안해 참 참 참 좋았다 야 나 안 되겠다 계속 던져 나 망한 거 같아 참 참 참 야 그냥 던져라 아니 나 게임 밖에 못해 두쿠이다 두쿠이다 오케이 나는 물 좀 더 넣어도 된다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언니 나 힘고 맞아? 던지 마시지 마시지 던지 마시지 만약에 바로 처음에 걸렸어요 그럼 처음에 다시 하는 거 아니죠? 응? 응? 먼저 그냥 컴다운 너 완전히 다시 할 수 있지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 오케이 네 오케 오케이 아니요 옥곧 1, 2, 3 2 3 2 3 2 8 8 6 1 2 3 4 1 2 3 4 Yuri Please No Come on No She's gonna fail Come on Oh god, Yuri Sorry for doubting you I never doubted you guys You guys heard nothing, saw nothing I didn't say anything I'm sorry for doubting you You know I'm still shocked like this Episode is long That's why I thought Okay, they're gonna like Half the episode is gonna be this But no? Okay, they did this on the first try I think Chaeyoung was the weakest point Yeah I Was What was What was What was What was What was I What was I 아 they are shocked they weren't expecting them to end the, I guess, the teamwork challenge so fast maybe the staff should have got food on the line they would have been able to pull it off and I'm hungry now chicken neck, oh, Zhiyuan likes chicken neck you doubted Yuri, I never doubted though you doubted Yuri, I never doubted though you really like you really like you really like you really like I don't know 그런 걸 생각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단합게임에 진짜 강해 딱 거에 그거 해 그거 음식 걸려있어 우리 목숨 걸고 할 수 있어 백숙이 나에게 힘을 줬어 그냥 없으면 어떡하지? 솔직히 저는 S9에서 봤을 때 그냥... 카우에 앉아서 TV쇼를 보고 집에서 집에서 첫 게임이 승리인데 지선캠이에요? 하나, 둘, 셋 기념 뭐야 이거? 미션이야? 뭐야? 저 엑스만이야? 미션? 이거 먼저 먹으면 뭐 그런 거야? 단체 사진 찍고 마피아 이런 거 아니야? 마피아 같은 거? 야, 손아 먹지 말라고 의심?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왜 갑자기? 잠깐만 이 라면은 먹어도 되는 거야? 지연이가 들고 왔거든? 야 너 왜 갑자기 물병 다 무슨 라면 먹는 사람들이 짝꿍인가요? 그래서? 갑자기 나 물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겠어 모든 게 의심스러워 아, 너무 맛있다 응? 어, 우리 동시에 그의 이상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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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다 먹기 싫어 원래 많아 뭐야? 뭐야? 원래 많아 라면 너무 오랜만에 먹어 라면 너무 오랜만에 먹어 뭐야? 뭐야? 제가 얼마 전에 먹었잖아 뭐야? 뭐? 뭐야? 와, 이랬는데 진짜 뭐 있으면 진짜 소리 듣는 거야 갑자기 여기 황금들 밖에 뭐 만드시는 거 아니야? 뭐야? 나균이 왜 먹는 데 그대로야? 뭐야? 아니, 목이 서야 뭐야? 뭘 먹는 거야? 뭐야? 다 모여! 야, 여기로 모여 나 보라색이거든? 다 모여봐 지연아, 우리 한 번 연습으로 벽에다가 다 타보자 나 올라가 볼게 어, 올라가 아오! 오 마이 갓 됐어! 좋아! 초록하 어, 좋아 해 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네 네 네 네 예 이거 하기에서 자기소개할래? 어,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 핑크 하영입니다 핫핑크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입니다. 나는 지선이다! 영둥이도 말아봐. 네? 어? 왜 이따가? 나는 레드 서현이 보라 세로입니다. 고향 네 저는 타랭이 파랑! 나한테 몰랐다! 허니 나 귤색 귤 어? 귤이네? 잘 만났다. 나는 민스 나경입니다. 민스 나경입니다. 들어가자! 들어가! 나코다 응응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이거 뭐지? 열쇠를 저거 가져야 된다. 여기 3명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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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보라가 갖고 와 갈색이 갖고 와 벽타 벽타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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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자구 그 아우면 다 모여야 돼요 다 보자구 밀어 밀어 쌓여 쌓여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밀어 밀어 점포 점포 계속 눌러 윤라메씨 들어가 밑에부터 열쇠를 열쇠를 열쇠 누구야? 이거 좋아 안 남았어? 네, 맨 앞에 두고 지선이, 파랑이 가주세요 이거 아슬아슬하게 계단 만들죠? 아슬아슬하게 계단 만들죠?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겁쟁이? 아니요, 지금 괜찮죠? 이 소리 되게 귀엽다 점프! I was scared I'm glad she didn't die 죽는 줄 알았어요 뛰어, 점프로 뛰어 아니요! 조금 더 우리 오른쪽으로 가주자 조금만 가줘 아, 조금 더 가야 돼 진짜 조금만 더 빨강이도 레드, 레드 어, 노랑이도 진짜 살짝 Right, they all should be like Who's the light green one? Mint? Is this the mint? This is the green, this is Cheon Right? Look how she's just on the edge I think all of them should be like her Yeah See? Who's? This is Yuri Yuri Yeah, you should push as well Mint too and the purple can push as well 홍금도 I'm going to go oh Yeah I'm going to go 미안해 내가 밑에 있는데 마음이 주황아 주황아 옆에 나? 나? 됐다 여름에다 열쇠 누가 갖고 있겠어 나, 나, 나 비켜봐 나 비켜봐 열쇠 앞으로 가 탈락 이거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거 가자. 어떻게 옮기는 거야? 여기는 상으로 온 거야? 이거 두 명이 점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걔를 여기로 가져와. 어? 박스를 가져와. 여기 위로 올라가자. 이리 와. 아 귀여워. 보라돌이 저리 가. 아 귀여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사랑이 비켜. 아이고야. 아니 노랑아 옆으로 해줘야지. 어. 아니 뭐해. 가족 사진 찍려고. 박스를 옮기자. 박스를 옮기자. 야. 레드 소양 레드. 레드 소양 레드. 친구들 여기로 넘어가.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보람색 넘어가. 주황아 넘어가. 어 넘어가요. 보람이 넘어와요. 무거워. 보람아 넘어가. 보람이 넘어가. 그리고 나머지 다 비켜봐. 이렇게 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밀어. 밀어. 이쪽으로 밀어. 너네 퍼지 있어? 비켜. 그리고 저 1박스를 오른쪽으로 밀어. 올라와봐. 민트 넘어가. 핑크야 더 밀어줘. 그니까 이거라도 밀어줘야 된다고. 파랑 비켜. 파랑 뭐야. 파랑 뭐야. 파랑 뭐야.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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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에요. 어. 아. 그저. 파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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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야! 야! 가지마! 계단 만들어줘! 계단을 막 들어야 돼! 아니, 가지 말라! 계단 만들어봐! 언니! 언니! 이리로 와! 언니! 사영 언니, 올라와! 어떤 사람이 다쳐도 서로 분노하지 않고 사영 팀 왼쪽으로! 사영 팀 왼쪽으로! 왼쪽으로 밀어요! 사영 팀 왼쪽으로 시작! 사영 팀 왼쪽으로 시작! 사영 팀 왼쪽으로attform 사영 팀 왼쪽으로 시작! енная 심장 진밀어! 나게언들 모를 해 seva 나게언들어! música 어 și cliche segregación 나도 Real to the the Entry ены 나도 아닌가? 나도 아닌가? 뭐지? 왜 안돼? 아... 가봐! 하나, 둘, 셋! 저 누구야? 저 앞에서 멈추자 멈추자 한 번 하나, 둘, 셋! 멈추자! 한 번 조금만 더 가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점프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멈추자! 내려오면 점프해요 바로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지렁이가 이쪽으로 닿으면 가면 돼요 지렁이가 올 때 바로 뛰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잘한다! 하나, 둘, 셋! 잘한다! 하나, 둘, 셋!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잠깐만! 오! 아, 진짜 7명은 뭐야? 이거 진짜 7명은 뭐야? 그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내이 좋은거? 다가, 진짜 간단하네 하지만 예전의 아이디어는 사랑을 좋아해요 심쿵 누가 일려봐 이 modify야 하하하 낙고는 TuvGA의 GV** 게임 마지막에 그녁이 나타났을 때 나코가 이 게임을 했을 때 저는 이 게임을 할 수 없나요 그치 어떻게 몇 개의 미니몸의 플레이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을 할 수 없나요 그래 그래 앞으로 가면서 해보자 맞아? neoliberal 거길 생각 paperwork 그리고 뛰어 свои 리그 서연 우리 얘 애교 lli 가만히 잡고 있어 나 처음이 나올 거 같아 아아아악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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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자 다들 뛴 사람들 앞으로 가자 아,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못하나봐요 아니요,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 겨우 19분밖에 안했어 너무 어렵다 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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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우리 앞에 너무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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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샤워 있어 제가 말하는게 이 게임에 맞을때면 기본적으로 다 하러 안전히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잡을까봐 그래서 nak은 적응으로 대응을 가능하다고 아! 네! ? 알았어! 18분간 이 레벨을 게임을 했다 일단 지수한이 완전 잘해 오케이! 가자! 시작! 18분간 이 레벨을 게임을 했다 3분만 더 때리면은 아 귀여워 좀만 뒤로 가줘 나 룩스한테 붙어야돼 진짜? 아 귀여워 저기 왜 이렇게 따닥딱 붙어야돼 우리 붙어야지 살아 가자 집중 집중 레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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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시베라 제발 갈래요 진짜 웃겨 가상생각을 사랑해주세요 진짜 이거 손눈썹이 약간 내려앉는 느낌이야 카메라 이런거 표정관리가 하나도 안돼 아 레디 레디 거의 다 왔다 이게 글씨가 뭘까? 모두 다 7을 눌러야됐나봐 오케이 좋았다 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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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야 된다고 빵빵주 타 빵빵주 타 왜 이렇게 빨라? 언니 빵빵주라 해서 언니까지 탄거야? 아니 광홀이 무슨일이야 아 behind the scenes special episode for channel 9 다른 사람을 보여줬어요 지연 내가 너무 두려워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아 터져. 이게 뭐라고.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내가 내려놔 내려놔. 아 저거 세 개만 없으면 되는 거라고. 네 살려 살려. 어머 두 개야 두 개야.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괜찮아 너무 좋아. 세 분끼리 남았다. 살려. 살려 살려. 오 마이 갓. 영원히 손이 snow. 영원히 피워. 엄마 나 성공해. 이 집은 너무 힘든 날이네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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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의 팀웨어 여러분이 저희들 때문에 배우고 있었어요 귀여워보려고 양갈래하고 왔거든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서 언니 마지막에 이런 걸 왜 신은 거야?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돌아오세요 너무 환경해 더ția 예술 잘 안Sí 이브 구글자의 administrasyon 응원 저 такого 나의 정해를 보고 나의 정해를 보고 지식의 정해를 보고 너무 놀라운 수화로 그러나 지문에 지민이 한국과 부모님의 정해를 보고 지민이는 과정에 지민이 미국과 개인의 정해를 보고 지민이가 they are like valentine girls with 1&B man, that episode was hilarious anyway, really enjoyed this From the Sunshine episode I can't wait to continue it but honestly, I'm more excited for a comeback come on, ladies where is the comeback? announcement, the teasers the concept photos I can't wait to see what concept they're going to do I'm sure they're going to stick with the elegant concept like they have been doing, you know like DM what is it going to sound like? so many questions it's going to be a full album, how many songs hopefully it's going to be more than 10 you know, like I hate when someone calls an 8 songs album a full album because Twice is coming back as well in March and it's a mini album and it has 7 songs, so when another company comes in with their group and they say oh, it's a full album, it's 8 songs I mean, you are saying one extra song makes it a full album now, a full album for me is at least 10 songs and then you include like instrumentals and the intro that's 12 songs at least but anyway guys, thank you guys for watching don't forget to check out over on Patreon I'm going to direct you to a lot of variety shows for Promise 9 and that's it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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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